자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 여드름이요? 포청자도 됐어요 나도 여기 여드름 났어 잠시만요 아 아 아 지금 됐어요 형님들? 남과 오랜 마치도 없거든요 마티지 마세요 지금 어때요 지금? 지금 됐어요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진료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마이크 괜찮아요? 오케이 됐어 화면 존나 끊긴데 아냐 화면 안 끊겨 렉도 없죠 여러분들 오케이 됐습니다 내가 한번 보면 되지 화면 안 끊겨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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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형님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추천이랑 진료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투표 좀 여러분들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 앉을 데가 없네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의자가 없어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저기 끊기고 이런 거 없죠 형님들 네 잠시만요 화면 끊지 됐죠 형님들 최고화질이라서 끊기면 일반화질로 바꾸셔도 돼요 네 오케이 됐어 안 끊기죠 오케이 자 일단은 남순 형님이 또 전문이기 때문에 예 남순식 운영 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순식 운영 예 일단 뭐 간단히 뭐 소개 뭐 해야되지 않나 아 예 뭐 하십쇼 하십쇼 일단은 내 방송으로 키긴 했지만 여기 감전동이니까 일단 재방송 오리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예예 소개해 소개해 소개해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있는 BJ오리3입니다 아니 근데 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방송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보성이 형이랑 또 뭐 합방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랑도 합방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남순이 형은 처음 봤잖아 어떤데 그냥 그렇네요 너도 최란이야 아니 남순이 형은 뭐 그런 게 없어? 아니 남순이 형은 또 중요한 거는 엄청 보고 싶어 했잖아요 아 보고 싶어 했지 아니 근데 실물 보니까 어떤데요? 그냥 최란이네 아니 실물이 나아요 아니면 아니면 캠이 나와요 아 실물이 낫지 아 실물이 훨씬 낫다고? 남순님은 캠이 나는데요? 어? 죄송해요 아니 지금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래 지금 잠을 많이 못 자고 지금 24시간 방송 중이라서 지금 좀 약간 와쿠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논현동이잖아 논현동에서 캠 알잖아 조명 몇 개 쓰는지 조명 한 15개를 쓰는데 여기 조명 이거 형광등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명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우리 또 향이 누나 또 향이에요 아니 향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순이 형 방송에서 남순이 형 방송에서 남순이 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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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뚜이 형 방송에서 레전드 한 번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NS님들 완전 오랜만이에요 아니 많이 나왔지 않나요? 방송에서 남순이 오빠랑 한 번 했지 근데 아 오늘 또 오늘 기억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향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또 비키니 레전드 한 번 찍었잖아요 레전드 찍었지 네 그때 몇 명 나왔는데요? 어 그때 2만 몰라 2만 얼마 아무도 2만 얼마야 근데 막 기사 뭐 기사 띄워주고 유튜브에서 조회수 장난 아니었지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나고 뭐 향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또 끝나고 또 다른 컨텐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게 또 요가 방송하고 나서 이런만하게 바로 가셔야 됩니다 네 괜찮아 괜찮습니까? 아니 또 개인 방송 포기하고 왔는데 또 바로 이렇게 뭐 디프리 이런 것도 기대하고 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바로 또 가셔야 돼요 또 우린 또 스크린 야구 하러 가야돼요 아 진짜? 네 스크린 야구 또 스크린 야구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개 쓰레기 새끼들 너가 가자 했잖아 너가 탕치기 가자 했잖아 내가 둘이서 가자 했잖아 둘이서 아니 또 어쩜지 아니 내가 둘이서 가자 했잖아 원래 그렇잖아 원래 그렇잖아 야 이 개에서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원래 갑질하잖아 원래 어? 아 잠시만 내가 너한테 갑질했어? 어 뭐 말해봐 내가 너한테 뭐 갑질했는데 너 저번에도 막 뭐지? 그 배그 할 때도 나한테 전화가지고 나 밖에 친구들 있었는데 어?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감자했는데 바로 또 오믄 전화서 어? 미안한데 티버님 불렀어 비글즈랑 그때 했던 거였는데 만약에 너 왔잖아? 너 욕 엄청 쳐먹었어 진짜로. 근데 아무튼.. 욕 엄청 쳐먹었어. 내가 진짜 최고의 선택을 한 거야. 너 만약에 와가지고 0킬 했었다? 은인이네 은인. 진짜로 내가 은인이야. 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로. 은인이네. 이걸? 아니 잠시만 둘이 둘이 스크린이 하고 가자고요. 일단은 뭐 그거는 나중에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 온 거는 이제 또 요가를.. 바로 요가야? 타이트하다. 바로 또 요가..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에게 정말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방송한 지 얼마 컨텐츠 3개 했거든요. 지금 4개째예요. 그러니까 스크린 다음에 뭐 할지는 정해져 있어? 네. 200원 주울 때까지 노방족 밖에서. 200원 현금 200원. 아 주울 때까지? 네. 200원 주울 때까지 노방족이기 때문에 일단 요가하고 바로 또 이렇게 가시고 아니면 200원 주울 때까지 노방족 같이 하실래요? 아 대신 이렇게 해. 대신 성공하면은 그냥 2대2로 가고 2대2로 치러 가자. 아 스크린이야구를?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멀리서 왔는데. 난 요가만 할게 오빠야. 어? 난 요가만 할게. 아 그래? 아니 그래. 아니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계속 굳이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까? 야구할 때는 다른 사람을 부르면 된다 애가. 어 죄송한데 부르면 된다 애가 아니라 이미 불렀어요. 아 진짜? 무슨 새끼들. 아니 이미 불렀어요. 저희는 또. 예? 요캠? 요캠이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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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저희는 이제 저기 그 뭐냐 남자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저희. 아니 어떻게 보면 부산 최고의 요캠들 아닙니까 진짜. 부산에 요캠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예요. 부산에 요캠이 많이 없어요. 두 분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부르려고 했는데. 있어. 양팡. 그 다음에 아 양팡 진짜 그 뭐냐 요가복 입히잖아요. 다 나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분을 불렀어요. 어 아니 근데 최고잖아요. 예 부산에서 최고라고 생각 안 합니까? 부산에서. 부산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이게 또. 비주얼적으로는 최고야. 아니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남순식 운영. 또 뭐 보니까 뭐 빼빼로 게임 막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왜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 정신 못 차려면. 아니 정신 못 차려. 아니 정신 못 차린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남순식 운영이니까. 방송은 정신 차림 망하는 거. 아 그렇죠. 아 그냥 물어보는 거지. 방송은 정신 차림 망하는 거. 힘들면 망하는 거. 저는 딱 말할게요. 전 제가 뭐 사심을 가진 적 있나요? 사올까? 빼빼로. 아이씨 사옥긴데. 진짜? 역시. 야 면발 끓여서 면발도 괜찮아. 아니 이거 어디 사는데 부산? 동네 쪽이요. 동네? 부산 동네 동네 동리라는 데가 있어요? 동네. 동네. 동네? 아니 딴 거 말할게요. 전 주식이 빼빼로 해. 아 진짜. 누드 빼빼로? 아니 형 알죠. 아몬드 이런 거 이빨에 껴요. 누드는 그냥 바로 그냥 스무스하게. 바로 연결되잖아. 그냥. 질색이야 질색. 아니 진짜 아몬드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바로 안 해요. 그냥 누드 빼빼로 그냥. 어 바로. 가기 때문에. 아니 뭐 이런 거는 이제 남순식 운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이거는 나중에 뭐 형님이 쓸 데 있으면 쓰라고 일단 드리는 겁니다. 아니 신발 끊어왔는데 지금 안 하면은 뭐 말이 안 되지. 아 왜 끊어왔지. 아니 그냥 이제 나. 아니 이걸로 대신 이걸로 뭐 하자는 건데. 그냥 그냥 하자면은 이 사람들 거의 무슨 뭐. 아 그건 맞지. 아 그건 맞지. 완전 신발 씨도 있어야 돼. 아 그건 맞지. 아 진짜로. 아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서. 아 딱 말할게요. 혹시 뭐 진짜 해야 되면은 둘 중에 누구 이렇게 하고 싶은지. 난 둘 다 해보고 싶은데. 그냥 씹어봐 그냥 팬덤 때문에 끌려오는 거야 그냥. 아니 우리는 누구랑 이렇게 하고 싶은지. 아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 아 그냥 솔직히.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들은 척해. 아니 근데 너가 좀 약간 남순 형님 이렇게 봤는데 별로 이렇게 어 그게 없는 거 같다. 너가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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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밥 이렇게 자르고 씹으면 팬이 상태에서 괜찮겠니. 그게 난 머리 짧은 게 더 나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 머리 짧은 게 더 나은 거야. 아니 너가 좀 약간 남순 형 보고 나서 실물 보고 나서 얘가 멘탈이 나가는 거 같은데요. 아 진짜로.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도 좀. 어 좀 느끼지. 아니 왜냐면 그전에 전화 통화할 때 어 어머 이렇게 하자더니 지금 딱 이렇게 실물 보고 나니까. 긴장했겠지. 아 점이 있네 여기에. 아 그럼 점은 오빠 나도 여기 있어 점. 응? 난 여기 점 있어. 거기는 안 봐. 응? 난 난.. 아 형 나도. 아니 형 나도. 형 나도. 전개맞이 한 거 맞지. 나도 형. 아니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지결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아 이게 또 중요한 거는 형도 복장을 갈아입어ね. 우리 시간이 없어요. 왜? 확인 타 얘는 개В장 여기 트라이템 개새끼. 시간 많지. 다 한 시간? 몇 씬데? 더 날아가 det 이제 몬즈님? 아니 다음 계획은 몇신데? 다음 계획 12시 안으로 끊어줘야 돼요 12시 안으로. 그렇지 오케이? 12시 안으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12시 안으로 끊어줘야 돼서 시간이 많이 없대요. 이렇게 하자. 빼빼로로 해서 커플 정하자. 1, 2, 1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 그거 좋네. 야 역시. 일단 그렇게 해야 되니까. 빼빼로 어떻게 명분이 없어. 아 그건 맞죠.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또 부급 이런 것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부급 하나 또 이렇게 또 세끈한 것도 하나 틀어줘야 되는데 부급 또 어떻게 좋습니까? 저는 좀 약간 이런 부급밖에 없거든요. 나루토 위급 상황 이런 거. 도쿄 한 없어? 아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어 잠시만요. 좀 약간 달달한 부급을 틀어야 되는 건가요? 달달한 부급? 기다려볼게요. 달달한 부급? 잠시만요. 전투삼텔러. 근데 이걸로 어떻게 팀정하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팀정하냐고? 그냥 다 같이 해도 이상해. 다 같이 해도 이상하고. 어 먼저 빼. 그니까 다 같이 빼. 하도 이상해. 그니까 봉줄이랑. 봉줄이랑. 오리 오리랑. 해가지고. 빼빼로 해가지고. 먼저 빼는 사람이 지는 거고. 이긴 사람이. 한 번 고르게 하자 그냥.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뭐라고. 아니지 오빠야랑. 우리 둘이서 할 거면 이걸 왜 가서 할 수 있을꺄야. 아니. 아니 아니 뭐라고 뭐라고. 다시 말해줘. 다시 말해줘. 그냥 너를 둘이 해가지고 나는. 어 어. 서윤이가 보고 있잖아. 아 이건 아니지 진짜. 와 무슨 서윤이 때문에. 아니 아까 전에 뭐 일과 사랑. 어? 사랑과 일이라고 하더니. 아 근데 보고. 공과 사는. 공과 사는 부분하라고 하더니. 이거는 공과 사가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너네. 아니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넷이서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어떻게 짝을 맞출 거야. 너네 둘이 해가지고. 먼저 뺀 사람이 지는 거. 이긴 사람이. 그 한 명 누구 한 명 고르기 하자. 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자.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런 말하니 그런데. 솔직히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싫겠다 둘 다. 솔직히 말해서 좀 싫지. 뭐가. 어 이건 빼빼로 게임 하기. 아 솔직히 어 괜찮아? 어 진짜? 어 우리가 우리가 강제로 하는 거 아니야? 어 진짜? 어 뭐야 이렇게 한다고? 공과하기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요. 아 제가 제가 해야 되나요? 어 녹화해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아니 빼빼로 게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 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도. 아 이렇게. 니가 와 니가 와야 돼. 아 아 얘랑 한다고요? 둘이. 얘랑요? 저요? 우리 향이랑 하던가. 제.. 제가요? 우리 향이랑 해 그러면은. 상관없잖아. 응. 뭐 아무도 해 그냥.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나 나. 나. 해라고? 아 여자끼리 해라고? 아 여자끼리? 여자끼리 왜 하는데? 아 왜 채팅창에 휘둘려 그냥 하면 되지. 아 이게 해를 해도 되는 거야? 어 그냥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그냥 하세요. 진짜 맞아요 이게. 떼는 사람이 떼는다. 아 땀 나. 그게 고르면 되잖아. 땀이 너무 아니야. 허풀려. 땀이 왜 이렇게 나와?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런 걸 처음 해가지고. 이게 막 이런 건지. 어 어 자 자. 고장 났다. 진짜? 어. 깔아. 붕 깔았어? 어어. 니가 해? 안 깔았어? 어 깔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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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았어. 아 퀴스 피달. 어 해? 니가 들어가면 돼. 아 진짜? 야 이거 어깨야. 욕붙이 생겨가지고. 아 씨 말을 못같이 하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며. 아 진짜. 아 아. 아. 서로. 서로 들어가. 서로 들어가. 아 아 아. 어 알았어. 어 알았어. 빨리 빨리 해. 어? 왜? 왜? 꺼내야지 니가 꺼내야지 꺼내야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아 진짜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어. 아 아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니 그럼 뭐 한번 보여주세요. 아 모르겠어요 진짜 빼빼로 게임 어떻게 하는지 진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시범 아 시범적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아 놔봐. 놔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계속. 한 번씩 다 가는 거야 서로. 얘 한 번 다 가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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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more. 떨어지마라 둘 다 떨어지마라 둘 다 떨어지마라. 아 미안하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dt.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어깨 어깨. 아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아.. 아.. 아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구나? 와 나 근데 싫어.. 톡 나가는 거 같은데? 아이고.. 아 깜짝 놀랐는데? 정말 너무 싫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진짜 불편하신 분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근데 부금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너무 놀래가지고.. 심층량이 놀랬어요.. 정답망이 인정이래.. 정답망이 인정이래.. 이 새끼.. 한 번씩.. 진짜 빼면 안 돼? 끝까지 계속 다 돼? 어.. 양팔 써? 아.. 아 잠시만.. 아 왜 이렇게 분위기를 깨는 거야? 아 분위기를 왜 깨? 아 진짜.. 아 미안.. 아 분위기 잡았는데.. 아 분위기 잡았었는데.. 씨.. 아.. 야 이미 달달음 깼었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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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내 방송이니까.. 나는 내가..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 진행할게요.. 오케이.. 아 나 이 누나랑 그냥 친 누나 같은데.. 이걸 한다고? 어.. 아 니 방.. 니 방.. 아 알겠지.. 그래.. 어.. 아 미안..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남성은.. 아 여기서 여기서 하면.. 봉준이 욱먹으니까.. 여자끼리에서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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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니 내가 진짜.. 아 너무.. 이거 처음 해봐.. 이런 걸 처음 해봐.. 진짜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눈 감고.. 아 떨지마.. 알았다.. 봉준이가 떨릴 순 있어요.. 네 안 해보니까.. 오마가! 니 넣어야지.. 오래 넣어.. 어 됐어.. 어 먼저 뺀 사람 누구야? 어.. 나 앞했어.. 이 누나 앞했어.. 빼면 안 돼? 빼면 안 되지.. 노점.. 아 너무 떨길래.. 어? 못 봤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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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 죽는 거 아니냐? 아 너무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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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아니.. 거짓말하고 진짜 떨린다.. 아니.. 나 이런 거 처음 해가지고.. 아 나 미안.. 아 진짜..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너가 노력했으니까.. 너가 노력했으니까.. 너가 그러면은.. 정해.. 난 이분이랑 커플하고 싶다.. 커플려고 하고 싶다.. 아니.. 아 당신이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로.. 아.. 아니.. 당신이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로.. 네.. 아니 저.. 하기 전에 분위기 좀 깨지 마세요.. 그 먹 같은 매트가 아니지 마요.. 네? 알았죠? 야.. 한 번씩 올게.. 아..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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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범이야.. 이게 시범이야.. 어? 이게 시범.. 이게 시범이라고.. 뭐 나랑 똑같잖아.. 이렇게 되면.. 그래.. 나랑 똑같잖아.. 진짜.. 이건 아니지.. 신발새끼야.. 고맙다.. 자.. 야.. 아니야..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첨까지 한 번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아니 그러면.. 두 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많은데.. 바로 또.. 요각으로 입고 와주세요.. 오케이.. 타이트하죠? 정말 타이트하죠? 어쩔 수 없어요.. 12시에.. 야.. 야.. 우리부터 입고 와야지.. 아니요.. 아니요.. 저기 두 명 있으면 시청자 다 빠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네.. 먼저 입고 가야 돼.. 아시겠죠? 네.. 자.. 방송감 쉽지 않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남자.. 을이야.. 내가 이런말을 알겠는데.. 내가 했어야지.. 탬버린 마냥.. 그냥 딱 했어야지.. 아유.. 진짜.. 그걸 모르네..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깜짝 놀랬지.. 내가 아까 그 선비지질이 살짝 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 나 진짜 농담 안 하고.. 와.. 나 아까 전에 깜짝 놀랐어.. 아 나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심장 엄청 뛰더라고.. 아니 근데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제가 막 여캠들이랑 합방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와우.. 엄청 떨리네.. 와우.. 아.. 그 공과 3.. 진짜.. 와 나 깜짝 놀랐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뭐 뽀뽀 안 합니까? 아.. 죽겠네.. 식은땀.. 근데 형..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형이.. 아 너무 좋네.. 진짜로.. 다시 한 번 더 할 거 없나? 아니.. 어? 좋은 일이네.. 아니 그럼 또 뭐야 형.. 너도 한 번 면하시면.. 아니 종이 근데 또 뭔데.. 왜 없어? 난 잘라볼게.. 이거 봐.. 에이퍼 형지라도 가져갈게요.. 아니 그냥 하는 거죠.. 입사시간인데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뭐.. 아.. 우리한테 사과하라고요? 왜.. 왜..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봉주리가 사과해야 되고.. 오리님도 기분 별로 안 나빠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좀 괜찮아요.. 네.. 맞죠? 네.. 야.. 기대가 된다.. 오리님 그.. 야.. 요가 보고.. 난 진짜.. 수많은 요가 보고 봤는데.. 과연 어떤 느낌이 날지.. 와 이 새끼 봐.. 정말.. 재빠른 거 봐.. 빛의 속도로 가져왔어.. 엄마.. 내 엉덩이가 너무 높다.. 아.. 너무.. 아.. 향이.. 향이.. 괜찮네.. 응.. 오빠 근데 위에 되는 거 작다.. 오빠가 이브라고.. 야.. 화면.. 와.. 유튜브 또 한 30만 나오겠네.. 아니 좀 이따가 들어갈게요.. 좀 이따가 들어갈게요.. 좀 이따가? 어어.. 그렇지.. 한 명씩 등장해야지.. 오리님 등장하고.. 향이는 요가 처음 아니야? 그치? 부모님 뭐.. 어디인지 모르니까.. 아 이거야? 왜 이렇게.. 응.. 형 나 한 번만 줘.. 다음에 저기 그 뭐냐.. 요캔들이랑 막 이렇게.. 할 때 나도 불러줘.. 어? 아니.. 야 나도 한번 이렇게 불러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것도 뭐야.. 아니 뭐 오늘.. 자 일단.. 추천할 체격차격 한번씩.. 어.. 뭐예요.. 향이도 향이도.. 우리신 싫어하냐? 오리님 근데 오리를 몇 번 봤으니깐 일단 등장할 때 빨리 네 알겠습니다 내 부터 등장할래 아니다 오리 먼저 등장할 때 아니다 내 부터 등장할 때 오리 등장하고 봉준이가 잠깐 진행해주고 있고 내가 옷을 다 한다고 갈아입고 알겠습니다 오리님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